지금 코인 세탁방에 문을 열어놓고 세탁기 돌리면 이렇게 돼요 세탁방이 나왔고요 너무 쉬운데 제가 할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놓고 세탁기를 돌렸어요 아직까지 뒤에는 3,2,1 세 분 정곡 정답입니다 세 분이라고 하고 정곡이라고 세 분 맞습니다 세 분 맞습니다 일단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BPS 정곡입니다 민규 씨가 이거 도와주려고 했는데 제가 주세요 태블릿의 형일 줄 알죠 이거 도와주려고 했는데 민규씨 도와주면 되는데 태블릿에 형 할 줄 알잖아 민규씨 민규씨 제가 분량 때문에 한 번 도와줘요 한 애가 간식게임 편집된 지가 꽤 됐어 제 소원이 간식게임에 나오는 거예요 드레스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먼데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먼데이 투스테이 이거 알아둬야 돼 웬스테이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다음 프리스타일로 은우 하나, 하나, 둘, 셋, 렛츠고 실패 한 애는 시작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하늘이랑 같이 하겠지 넌 방송 좀 나오나 미안해 2차 도전 2차 도전 이건 해야 되는데 진짜로 이리로 와요 여러분 한 애야 어깨 좀 펴라 한 애는 시작했어 어깨 펴, 어깨 펴 플레이 가자 해줄게